패스 파이팅 파이팅 영미 영미 아 이건 딱 노란거 칠깡인데 여기 보이는데 이렇게 따윈 따윈 영미 영미 가사 의욕마다 용진이가 왜 이렇게 잘 몰라 아까는 막 이렇게 가더니 조아님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간단해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두꺼도 좀 시켜줄 것 같아요 이거 저기 뭐야 아니 패드 그거 가져가 연습 못하게 아까보다 잘 굴러가지고 너무 굴러가세요 뭐 있는데 오 오 오 10점 10점이야 2개 들어가면 오케이 너무 압도적이다 전략이 아주 좋아 어 그쪽 위험한데 그니까 네 노란거 아 선택 선택은 다시 정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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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키시고 계신거 헤어말 맞잖아요 헤어말 맞잖아요 딱 생각인데 우와 추워있어 추워있어 추워오면 안돼 아 이거 아 놔두는거지 이거 왜 놔두고 봐 이거 심지어 심지어 포개졌어요 지금 아 이거 이거 3점을 안 죽인다는 진짜 정태야 아 괜찮아 마상규님이 밀어낼거야 그럼 마상규님이 이거 밀면 어떻게 돼요? 밀면은 요 앞에 차 한 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밀었어 어 그러면 접촉한거야 어떻게 된대요? 이게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와 이런 쪽도 그렇게 되나? 다음사람이 더 좋은거죠 다음사람이 아 좋아요 다음사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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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이 사람은 아무 죄 없어요 아 누가 날 수 있어 누가 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되면 그냥 무효하게 다시 하죠 안돼요 우민 누민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각이 없어 각 쓰셨어 개인전 때 다 쓰셨어 개인전 때 아니 개인전 때 너무 운 운 다 썼어 그러신거 오오解 야 이거 지금 길이 없어 길이 와, 기가 스테킹 아, 기가? 레고마저는 지금 1-1 확장한 거 아따 마흔사에 1-1 우리 항상 그거 있잖아, 마지막이네 뒤집는 거, 마지막으로 보라주기 아,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, 마지막으로 상궁수연은 일주일 후에 안 야, 장현아 좋아! 아, 좋아! 안 밀려하려고, 안 밀려 기자가 가능하네 아니야, 마상규님 이거 뒤에서 밀어주면 될 것 같아 어, 그럼 두 개 딱 좋아 아, 이거 안 되네 저기로 두 개 딱 들어보도록 해야 이, 마지막 주잰데 오, 벌써 우리 마지막 주자야? 네, 저 마지막 주자 아.. 마상규님 나만 이쪽, 이쪽 마지막 마지막 쓰러버릴라고 아, 이게 크기 제한 역소인지 그냥 제자도 오, 오, 오! 우와, 대박 아 그래! 소주의 시나리오는 여기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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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또 치고 그 만약에 마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차 두 대가 코는 다 건드렸어 그러니까 여기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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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치고 저조? 저기 지성아님 미안해요 틀 것 같은데 밀어서 이거에 안 틀어? 진짜? 땅! 와! 와! 안 땄어! 안 땄어! 와! 안 땄어! 밀! 밀어버려! 다 밀어버려! 밀어버려!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는 해동이 거를 뒤에서 미는 거야 밀면서 얘가 이렇게 틀는거지 그 둘이 딱딱 틀는거죠? 네 그냥 이 노래를 했습니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힘이 없어 자 그럼 성공 들게 하겠습니다 해동이 없어 지금 해동이 없어도 8점은 어떻게 10점은 네 그거 기지시킵니다